여러분,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전 원래 기술밖에 모르던 공대생이었어요. 연구실에서 키우던 녀석이 시드기 전까지는요. 공부를 접고 농사를 짓는다니 모두가 의아해였죠. 하지만 상관없었어요. 다 계획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? 파본 하나로 시작했던 꿈은 만평이 넘는 소망으로 바뀌었고 갸우뚱하던 모습은 인정으로 변했습니다. 저는 스마트팜으로 앞으로의 농업의 전문성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 두때 있게 잡으세요.